미디어선교사 미선이를 찾아서 미디어선교사 미선이를 찾아서 목요일은 미선이를 만나는 날입니다 일명 미선이 데이 CBS를 통해서 주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의 동반자죠 미선이를 찾아서 홍아영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흥 많은 언니 아름답고 착한 언니 홍언니 홍아영 리포터입니다 네 28번째 오늘 미선이죠 네 28번째 미선이 정말로 파이팅이 넘치는 분이셔서 굉장히 저도 에너지를 받고 인터뷰를 하는 느낌이었는데요 목소리로 먼저 만나볼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부 안동에 살고 있고요 학생들의 가슴에 열정의 불을 지피고 싶어하는 심재창 교수이면서 기도연사를 정말 갈망하고 있는 안동교의 집사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의 바로 앞에 CBS 건물이 새벽 기도 갈 때며 항상 보는데 제가 CBS하고 특별한 인연들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제 CBS와 관련해 특별한 인연을 만들어봐야 되겠다 첫 번째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28번째 미선이는요 안동에 살고 계신 심재창 집사님입니다 아까 잠시 목소리로 CBS 건물을 본다고 하셨는데 CBS가 대구에만 있었거든요 근데 안동에 중개소가 하나 세워졌어요 그래서 안동에도 CBS 중개소가 있고 덕분에 저희가 이 방송이 굉장히 멀리까지 나갑니다 어디까지 나가요? 제가 항상 자랑하는 건데 강원도 턱밑까지 나가고요 진짜요 아 진짜요? 정말로 그리고 전라도 가는 길에 정말 톨게이트 넘기 전까지 거의 나갑니다 와 우리 그럼 거의 경북과 강원도 초반과 그렇죠 거의 경남 정수리까지 나가고요 고만 자랑할게요 아무튼 그 정도 나가는데 이 정도입니다 28번째 미선이 심재창 집사님 미선이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담았는데요 컴퓨터공학과 교수로 계시면서 능력을 발휘해서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가 가능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용법을 강의를 하셨대요 저희 코너가 미디어 선교 또는 직접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을 만나보자고 한정했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예배가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안동 평생교육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 활용 강의를 하고 계신데 저는 이 사례를 듣고 아 미선이로 충분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하고 넘치네요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주로 제가 하는 것은 요즘 얘기하는 코딩하는 제가 전공을 하고 있고 코딩 중에서도 요즘 핫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인공지능을 제가 전공을 하고 그 인공지능을 스마트폰 앱으로 만들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재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하고 같이 하면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해요 안동교의 이안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집사님이실 때 5주쯤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5주쯤 교육을 받더니 한 4, 5시간 뚝뚝뚝뚝 하시더니 교회에서 매주 외우는 요절 말씀을 읽어주는 앱을 만드셨는데 성공이 됐어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에도 올리고 저희들이 박수도 치고 그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아 대단한 성과네요 5주만에 우리 또 할 수 있을까요? 저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요 전 컴퓨터를 잘하는 편이니까 저는 아니에요 아무튼 어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또 좋은 말씀을 함께 나눠드릴 수 있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어플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것도 결국 미디어 선교사 미선이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또 막연한 생각들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현실에서 구현해 주니까 뿌듯할 것 같고 한 번 만들어 본 분들은 또 다른 걸 한 번 더 만들어 보자 이래서 또 기독교적인 걸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 28번째 미선이 심재창 집사님은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 컴퓨터 언어로 작성해서 표현하는 코딩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코딩의 시대가 됐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되고 인공지능의 시대가 됐는데 제가 전공한 소프트웨어가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컴공이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국말이 어렵다고 하지만 배워서 익숙해지면 아주 쉽게 쓰잖아요 시언어 단어는 전체 합쳐서 50개밖에 안 됩니다 초기 단계 배울 때 조금 힘이 들었지 누구든지 배우면 코딩은 잘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고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백실 시대를 살기 때문에 누구든지 코딩을 해야 되는 시대고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안동 시민이 각각 한 명씩 스마트폰의 어플을 자기 거를 만들어 쓸 수 있는 시대가 곧 온다고 보고 그렇게 만드는 데 제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안동 시민이 되고 싶네요 안동 시민이 아니더라도 CBS에 필요하다면 이런 쪽으로 도움을 주시겠다면서 흔쾌히 재능을 나눠주시겠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녹음도 했고요 그래서 말씀만으로도 감사드리지만 저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안동에 들러서 꼭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네 정말 제가 농담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드리는 게 아까 레인보우에서도 잠깐 얘기 나온 게 우리 당찬에 그 선물이 참 귀한 선물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사실은 무료로 그냥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 복음 방송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에 무료로 그냥 제공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상품 협찬을 해주시는 분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필요한 달란트를 기꺼이 나눠주겠다고 하시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 턱 밑까지 방송이 들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미디어 선교사 미선이를 찾아서 CBS를 통해서 주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의 동반자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8번째 미선이 심재창 장립 집사님의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학 얘기로 좀 넘어가서요 교회도 잘 다니시고 또 지역사회 지식을 나누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언제부터 교회 다니셨을까요? 6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요 형과 누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간 게 시작이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친구들을 만나는 즐거움이 더 컸던 시기였다고 기억했습니다 저는 고향이 원래 청송인데 대구로 유학을 간 셈인데요 저희 형님과 누나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별로 가기 싫어하는 저를 강제로 손잡고 비산동에 있는 중앙교회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게 너무 신나고 재밌고 저를 전도부장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부장이 되니까 의무사항이 있잖아요 전도를 해와야 되니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몽땅 부탁을 하고 교회에 많이 데려가 전도상을 받았다는 기억이 나요 나중에는 부자가 돼서 교회에 좋은 피아노를 사야지 그런 꿈도 가졌던 것고요 피아노 피아노 구매 여부는 제가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비산동에 있는 중앙교회에도 피아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느꼈던 때는 나이가 좀 더 들어서 미국 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제가 좀 늦게 느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 IBM 왓슨 연구소 하는 데 가 있었거든요 있을 때인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김요성 목사님이란 아마 미국에 잠시 들렸다가 설교하신 테이블 저한테 선물로 줬는데 테이블 듣는 순간에 중간쯤에서 제가 느낀 느낌인데 아 내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아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걸 그때 이제 느껴지더라 가슴도 뜨거워지고 그렇게 해서 그 순간에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사실은 한센병 환자들을 돕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살아온 삶 속에서 자기가 느껴서던 하나님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던 마음이 있게 되면 그 하나님은 또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아 아멘입니다 진짜 찾고 있으면 만나게 해주신다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요 또 우리 세대는 사실 많이 공감하지 못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말씀 테이프 진짜 많았어요 저희 집에도 막 시리즈물로 해가지고 한 번 부흥회 같은 거 하면 그걸 녹음해서 이렇게 막 주르르륵 집에 세워넣고 정말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계속 들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또 테이프가 제일 좋았으니까 그렇게 녹음했지만 지금은 또 영상까지 함께 촬영해서 너튜브 같은 데 많이 올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또 좀 더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기회 많아진 만큼 또 우리가 많이 구해야 될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 나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종종 만날 수 있는데 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늘 좀 바르게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요 이제 심재창 집사님의 꿈 피아노 사시는 거 말고 다른 꿈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꿈을 먼저 들었을 때는 주님께 초점이 좀 맞춰진 꿈이란 생각을 했었고요 이 꿈들을 이루면 집사님도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꿈을 생각해보는 게 첫 번째 꿈은 이제 저는 학교의 교수이기 때문에 내가 학교에 파견된 성교사라는 그런 마음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꿈이 학교의 캠퍼스에 던져져 있고 학생들을 만나는 그런 성교사라는 그런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핸드폰이 주파수가 맞고 전화번호가 맞게 되면 내가 이렇게 누구한테나 전화할 수 있듯이 하나님과도 이렇게 주파수가 맞아야 되거든요 주파수가 맞으려고 하면 이제 내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만 그 주파수가 맞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꾼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꾼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소망 중에 하나는 찬양을 좀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가사들을 진짜 머릿속에서 외워서 찬양이 나올 때마다 그 찬양을 안 보고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 꿈들을 들었을 때 첫 번째 꿈은 아 전하면 되니까 두 번째 꿈은 아 기도하면 되니까 세 번째 꿈은 외워야 되니까 정말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1년 반 정도 지금까지 노력했더니 찬송가의 3분의 1 정도는 외워서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많지 않으시죠? 이런 분들 그렇죠 가사를 그리고 1절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4절까지 있으니까 이건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3분의 1 정도는 외우셨다고 하니 암튼 이 정도 노력이면 세 가지의 꿈은 모두 다 이룰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찬송가 가사를 쉽게 외울 수 있게 해주는 어플 같은 거 개발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두 번째요 두 번째 기도꾼이 되고 싶습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이 기도에 영성이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제 식사 자리에서 대표 기도 같은 거 제발 제발 저는 아닙니다 아무튼 세 가지 꿈 모두 이루시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28번째 미선이 심재창 집사님의 이때 이 찬양 어떤 걸까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하게 느껴지는 찬양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찬양을 좀 좋아하다 보니 찬양을 하고 싶을 때가 있으면 제일 미리 떠오르는 찬양이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운성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운성 이게 막 떠올라요 가사가 너무 좋고 제가 이제 복음도 좀 전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8번째 미선이 심재창 집사님의 목소리로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운성 추천을 받았습니다 네 아 여기 만약에 옆에 계셨으면 제가 라이브로 좀 요청을 해도 너무 잘 부르실 것 같은데 오늘은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운성 향기로운 나무의 목소리로 띄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8번째 미선이 심재창 집사님 이었고요 이 찬양 들으면서 우리 홍아영 리포터와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